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이 들면 그 돈을 버는 것보다 그 관리가 더 중요해진다고 말들 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터진 돈벼락을 만나도 어딘가에 그 개미구멍처럼 또 누수가 되고 있다면 그런 집은 앞으로 또 아무리 잘 벌어도 또 뒤로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데요. 재물이 그 쌓이질 않게 되겠죠. 항상 우리가 그 체크해줘야 될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첫째, 그 욕실 문을 열었는데요. 졸졸졸 이렇게 새고 있는 그런 고장난 변기가 있다면 이거 집에 그 돈운이 줄줄 그 새는 암시가 될 수가 있고요. 변기를 보면 그 고무 파킹이 달아도 그렇게 물이 새잖아요. 이런 것들 그 즉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. 새는 물을 그 수도비로 따지면 기껏해야 또 얼마 되지 않겠지만은 금전으로 따질 수 없는 바로 집안의 그 돈의 누수를 암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즉시 그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. 작아 보이는 이런 일들이 집안의 그 걷잡을 수 없이 큰 그 돈의 그 누수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. 새는 그 돈의 물길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. 풍수에서도 그 풍자, 숫자, 그 숫자가 나오듯이 그 물관리 아주 중요합니다. 풍수에서는 흔히 그 물이 집안의 그 돈과 또 복지를 그 좌우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. 둘째는 그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. 이 쓰레기통은 항상 그 빛이 나고 또 깨끗해야 됩니다. 쓰레기통은 집안의 그 기운이 밖으로 배출되는 그 정거장 역할을 하는데요. 쓰레기통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집안의 그 금전 흐름이 또 막히게 되고요. 자금의 그 흐름과 융통이 또 막힌다는 것은 이거 그 재물운의 결국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. 세 번째는 그 후광 쪽에 그 먼지가 만들어놓은 그 거미줄이 있다든지 혹은 그 다용도실이나 베란다 그 천장 그 규통 위에 그곳에 그 거미줄이 있다면 이건 그 좋은 암세가 될 수 없습니다. 집안의 그 금전운이 막히게 되는 그런 신호가 돼주니까요. 이런 경우에는 즉시 그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. 오늘 간단히 집안의 그 돈운을 세 개 만드는 것들 그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